아 아닙니다 승리 경기 중이고 자세한 정책을 하다시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차 선거전은 경기 중이라서 시간 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선거전은 경기 중이고 자세한 정책을 하다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하다시기 바랍니다. 같이 같이 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